우리 플로라가 동호회 활동을 넘어서 이렇게 좋은 일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고요. 동호회 활동이 봉사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니까 꽃과 함께 저도 예뻐지는 기분입니다. 저희 스카라이프의 여직원 꽃꽂이 동호회인 플로라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오늘 꽃꽂이 바자회를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만든 꽃을 저희 임직원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한 수익금을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이 없는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 동호회 감사합니다.